안녕하세요. 커드 잃어버리고 자 60% 지금 싸우는걸로 봐서는 지금 양을 찍어서 인력도 안줄고 우리 다음에는 그냥 성장걸러도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성장걸러도 되겠습니다. 아 재시작을 해봐도 안돼요. 그래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황금이 된다고? 재시작 했을때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세요. 왜냐면 초반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 신앙의 소호자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 2단 치는걸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프랑스가 쿠스코 조금 지나야 돼. 시작하자마자는 이벤트 때문에 그 같은 왕가로 돼있어 가지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세요. 콜라완도 점령? 아까 해놨잖아요. 안해놨나? 죄송합니다. 94점 조약취소는 필요없구요. 이렇게 합시다. 헝가디가.. 예 정확히 모르겠고 저도 궁금하시면 저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기록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헝가디를 못 싸운다면 아니면 동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니트 아니야 크림 쪽에 꼭 헝가디 먹을 필요 없고 근데 왜 그려갔죠? 근처에 요새가 없어가지고 뭐 일사 천리구만 시베리아 별판을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병력이 요새가 없어 요새가 진격전이구만 우리도 독일 된 것 같다 저 느낌이 80% 아 크림 어렵지어네 아 이쁘다 색깔이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구나 적과 통일되고 있어요 지금 모스크바가 어 여기 올라왔네 예 알겠습니다 83 점수가 되겠는데 아직 멀었네 요새가 하나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 크림 쪽에 요기를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대 우선 때려잡고 나무병력 밑에를 먼저 먹읍시다 밑에를 먹어야 한대요 요새 때문에 여기 점수가 안된대요 그래서 3년대 잡고 달려라 달려라 조선을 향해 가자 조선을 2년대 어디 끝난 다음에 잠깐 잠깐 쉴 때 러시아 뭐 러시아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잠깐 볼까? 위키로 자 그리고 어이구 시작하자마자 라이벌 그리고 이거 폴란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밑에 네 투표해주세요 투표 있으니까요 오늘은 지금 못해놨는데요 아 구디가 오디가 지금 구디 독점하나보네 징병력만 10% 구디 효과가 있네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랑스에서 이벤트 그랜드뱅크 피셜 이거 같이 칩시다 네 쿠발 끝났고 빨라이씨 굳이 풀어내 점수 아 이거 아 이거 집안통 다 날라갔네 다시 할게요 당부터는 이거 다 협상하고 끝내야겠네요 먹었던게 다 날라갔어 너버그로드 노버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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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림 하나 노버그로드 나머지 땅은 이렇게 주는거 94점 오케이 체크썸 해결되셨나요? 체크썸? 포맷한다고 하시지 않았나?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새가 없어서 공성하면 되겠는데 개종 한번 합시다 개종 어 들어가지 마라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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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기네요 어 이거 뭐요? 밸란군 반동자 아 서구하기 때문에 아 왜 내가 공격할때마다 반동자가 뜨냐 반동군자들 이 쇠국하는 애들이잖아요 쇠국 흥선대원군의 그 부하들 선비들 우리나라 얘기하면 선비들의 나왔네요 쇠국 정책을 피울 애들이 나왔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밑에꺼 크림까지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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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 그때 당시 애국보수 그때 당시 이제 보수 진영이니까 됐어요 나머지 돈 주말했던 멀티플레이예요 이번 금토 이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요구합시다 크림 다 먹여주고 나머지 노벌도 먹여주고 됐어요 됐어요 반란군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보수 애들은 무시하고 올라가서 노브그로드 좀 케어해줄게요 땅이 넓어서 우리가 먹어도 티가 안나네 노브로드는 엄청 커졌네요 티는 안나긴 하는데 케어해줍시다 케어 우리 땅 반란군도 많은데 남 케어하게 생겼네 지금 아 플레이 상황이요? 저는 연구까지 했고 한번 코올 같은거 걸려있던 상황이 풀렸던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다 컸었어요 나름대로 다 컸었는데 코올이 한번씩 걸려가지고 노브그로드 바로 합병해주자 노브그로드 아냐 노브그로드 오래 걸리니까 라잔 라잔을 먼저 먹을게요 어? 관계도 결혼하고 하면 되겠지 180 이거 왜 보수 애들은 피해가 어 피해갑시다 제노와 통행권 거절 변경국 시즌 요청 거절 오스만 반군지원 이거 돈 엄청 들어가던데요 아까 작가 오스만 할 때 보니까 60원 넘게 들어가던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40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지원할 예 범위를 넘어섰어요 금액이 보통은 60원 들어가나봐 자 행정 900포인트 현장을 찍어주죠 행정 9주전 공화전 가능 자 라잔 광경에서 넣을게요 아 해놨지 조금만 더 올리면 되고 트래브는 그냥 먹을까요? 클라임 없네 골드노드 골드노드 쪽 클라임 없네 아 지금 크림 좀 만들지 클라임을 안 만들어놓고 있어 얘들은 위에 쪽만 만들어놨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여기 좀 만들어놓지 동시에 합병할까요?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괜찮으려나? 골드노드가 이겨도가 안 되네 지금 안 붙어있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클라임이 없네 자 오스마니 세르비아에게 오우 세르비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먼저 치네요 베네치아 통행권 거절 라잔 세르비아 통행권 이거 받아주고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니까요 베네치아는 돈이 아직 예 근데 그때 베네치아는 이 정도 먹었을 때 벌지 않았나? 민족주지 하나가 있네 오 오스마니 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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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있나? 왜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지? 남미 땅을 내가 통행권 안 줬는데 왜 지나갔지? 나미 땅을 막 지나가네 나미 땅을 막 지나가네 거의 없네 전쟁중이라고요? 저랑 아니잖아 전쟁중이 세르비아 전쟁중이라? 기분 나쁘네요 네 어디장 안방을 지나갔어 이거 병력은 조금 뒤로 빼놔야겠습니다 보급제한이 걸리네요 세르비아한테 줬어요 통행권 안 줬어요 세르비아한테 줬죠 아 세르비아한테 줬구나 내가 아 그렇구나 안 줘야지 세르비아한테 줬구나 그럼 니가 왜 달라고 그러냐 나한테 웃긴 놈이네 다 거절해버려야겠다 아 조선 한 번 보여드릴까요? 섭정이네요 조선 볼 호사카? 호소카와? 일본놈들이 와 호소카와가 여기 먹었는데? 빨리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조선 어떻게? 조선도 망하겠는데 또? 지옥불반도요? 자 프랑스가 잉글랜드에서 전제선포했대요 오우 석세션 워어 자 교토를 발견했다 교토를 발견했대요 황제시어 원 동쪽에서 보고가 우리에게 막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탐험가가 일본의 수도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쪽이 펴지나? 안 보이는데?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교토를 발견했다 자 독점 회사가 형성 웨큐로 15, 웨큐로 50 1600 2컷 웨큐로 포인트가 좀 고프니까 그냥 포인트 받죠 네 표정은 고정입니다 아쉽게도 좀 얻어맞을때는 찡그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A가 좀 얼마나 쌓여야 된다 자 좀 볼게요 6, 19, 23 오스만 조금 괜찮고 휴전이 아 오스만 또 치면 되겠네 신심할 땐 오스만 잠깐 골드노드를 치고 싶은데 클레임이 없네요 아쉽게도 왜 없는지 모르겠어 그럼 먼저 크림을 합병할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이쪽은 얘 놔두고 라자는 크림을 먼저 합병 걸어놓고 오스만을 한번 공격을 해보죠 돈이 좀 많이 투까 쌓이니까 제가 병력을 조금 뽑을게요 견봉판 8, 7, 2대 있는데 견봉판 8, 7, 2대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다시 만들자 10 15 잠깐만 보급한 게 보통 몇이지? 40 23짜리도 있네요 많이는 못 만들겠네 10 5 5 그냥 20년대씩 20년대 20 돈이 없나? 오버된다는 거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버되도 인력이 꽉 차가지고 거의 용병 하나만 없애줍시다 우리가 공격형 동방 머스케티어가 있는데요 저번에 아까 허접한 거 있었는데 구영 공격형 어디 갔어? 이거야? 20년대 파이큐보병 이런 거 보급한 거 제노아 멸망 제노아 근데 여기도 왔다갔다 하는 거 좀 짜증나니까 제노아 라이브 걸까? 베니스랑 전쟁 중인데 공격하고 있네요 잠깐만 외교관계가 5분에 6 제노아 속쿠카 한 다음에 또 들어갈까? 베니스들 클램이 없네 클램 좀 만들게요 악호브 마인츠 종교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일어날 타이밍인데 한자 한자 홀란드 오스만 또 한번 싸울 때 우리도 들어가야지 재미있거든요 우리가 싸우고 있을 동안에 못 들어가서 종상주의 하나만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우리 빼놓고 싸우진 않겠지 설마? 우리 빼놓지마 나 싸움 좋아하니까 일본이 발견되었다? 일본이 발견되었다? 아까 발견됐다고 했잖아 일본이 아예 발견됐다고? 아까 교태였는데 왜 암 돼? 왜 앙 펴져? 지도가 어? 플러스 완주 잠깐만 잠깐만요 아라고니스 계승전쟁 아라고니스 계승전쟁 아라곤 계승전쟁인가 잉글랜드랑 있네 잉글랜드 아라곤 잉글랜드 교황청 포르투카 갈래시아 아르곤이 지금 왕이 죽어가지고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한거거든요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한거라 이긴 놈이 가져가는건데 이건 안들어가야겠다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는 지금 잉글랜드가 오히려 가져가는게 좋죠? 프랑스보다는 프랑스가 너무 커지는데 아라곤까지 먹으면요 거절합시다 미안 아임쏠리 니들끼리 가서 좀 싸워봐라 코어 좀 받고 있고 똥땅이라 코어가 비용이 비싸진 않을거같아요 네군데 그냥 동시에 받고있네요 자 오스마 휴전 드디어 끝 됐으 좋았어 자 이제 오스마 한번 쳐보자 보헤미아 들어오네 보헤미아만 들어오면 돼 성전으로 갑시다 자 배좀 잠깐 보자 배가 좀 얼만큼 있는지 제가 아까 해안가를 좀 많이 먹어줘가지고 배가 좀 줄었을거 같은데 서른 넷척 예 줄었네요 겔리 10척 밖에 없어요 이겼네 그러면은 돈도 많으니까 해군을 좀 더 보충을 시킵시다 10 네 10척 정도 겔리 10척만 여기에 더 모아놓고 겔리가 뽑히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내에는 우리가 완전 장악했네 러시아 서구하고 있을거에요 하고 있을겁니다 해도 돼 상관없어 해도 됩니다 물론 서구가 되면 좀 짜증나는게 이 은접회 오이라트라던가 명의라던가 조선 쪽에 좀 서구하다가 금방 되겠죠 생각보다는 근데 뭐 똥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핸드크림국이 어디야? 핸드크림국이 어디야? 필라델피아 크림이라고? 핸드크림국이 어디에요? 노르웨에요? 노르웨이 곧 혼미 아빈 잠드 같은 리그라고 또 안되네요 같은 리그라고 안되고 노르웨이 뭐 오르웨이 오스만도 안되려나요? 오스만도 안되려나? 오스만도 되네 내가 리더인가? 아닌데? 깜짝이야 끝나고 한번 봅시다 어차피 종교전장 끝나면 스웨덴은 약해질 거니까요 약해진 다음에는 그냥 때리면 되니까요 자 갑시다 뭐 기다릴 필요없이 불러가죠 보헤미아 파스타 트위니스 뭐 이렇게 있는데 성전으로 그냥 때려 버리죠 일로와이씨 내가 빼줄게 일로와 이동 장군 하나만 구경할게요 와 좋다 기동 좋은 장군 공성 공성 지금 테크가 많이 안올랐을 때 때려야돼 지금 벌써 13테크 찍었잖아요 서거해가지고 빨리 때려야돼 빨리 어 들어온다 오스트리아 도와주러 온다 땡큐 땡큐 오스트리아 야 이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어디 안 냈으면 어떻게 뻔했냐 진짜 여러분 이렇게 운빨이 운빨이 터지네요 요즘 제가 혼자 방송할때는 운빨이 안 터지더니 아주 그냥 생방송할때부터 제 실력 이상으로 운빨이 터지고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가 뻔해질지는 내가 꿈에도 몰랐네 네 배를 봉쇄했어요 못 지나가죠 넌 뒤진거지 안녕히 가스에요 테러가 테러가 막혔죠 끝났어 끝났어 죽었어 그냥 막 공성해버려 그냥 됐으 4만은 3만 갈 땐 맘대로 들어왔지만 올 땐 아니란다 올 땐 맘대로 들어왔지만 올 땐 아니란다 올 땐 맘대로 들어왔지만 갈 땐 아니란다 좋았어 볼드라 모여라 볼드라 모여라 볼드라 모여라 볼드라 모여라 잡국들이에요 잡국들 잡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밖에 안돼 물론 전선이 좀 넓어지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거절 패배? 아 여기 하나 있던거? 괜찮아 돌아와 좋았어 됐어 어딜가면 세르비아를 때리려고 특별한 해예요. 오 좋네요 돈받지 뭐 우린 급전이 필요해요 지금 자 부당개치가 오버됐을텐데 아 오버 안됐네요 이렇게 발란군 예스 예스 좋아좋아 크림왕유전 괜찮아요 6년도 일로 왔구요 오스트리아가 어디에 호의를 삼아서 들어가고 있구요 요게 여기 있네 발란군 잡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왜 이런게 너무 많나 발란 성공했다 프랑스 한번 관계계선 아 프랑스가 어디에 맞고 있지 그럴줄 알았어 관계계선만 해놓자 미안하다고 잉글랜드가 먹는게 좋아요 잉글랜드가 먹어야지 프랑스가 너무 세진다 견제좀 해야지 동연합이 아닐거면은 먹으면 안되죠 됐어 이거 먹고 9년도 일로 공성 안쪽으로 좀 들어갑시다 10년대도 공성 어? 이쪽으로 54연대 있네요 조심해야겠다 여기선 대기 너도 일로와 대기 오케이 대기 여기서 한번 맞섰으면 좋겠는데 구릉이라 들어오지 락 걸리나요? 락 걸렸지 건조한 지역 어? 뭐야? 왜 선박 챙겨 됐어? 왜? 아 오스트리아 피했구나 근데 있지 그 자리에 아 이런 3만 8천 싸워야지만 어떡해 어후 이겼다 간신히 괜찮아 괜찮아 어 현란을 컨트롤하다가 예 오스트리아가 먼저 빠져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궁성하면 돼요 밀어냈으니까 3만 8천 오케 플로고 또 약간 거절하고 다 먹었지 들어왔다가 궁성 요것도 여기 맞아 궁성 요새 없죠 위에 하나 여기 하나 보혜미야 여기 밖에 있네 보혜미야 좀 도와주러 오지 자 우선 그러면 아 아 잉글랜드 한번 관계겠어 아 잉글랜드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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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졌네요 지금 야 이거 잉글랜드가 일로 이사하는 거 아니야? 본토 버디고 호시 관계 개선 네 결혼은 안 끊을게요 어차피 저녁 끝나면 또 동맹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인국이 됐네 진짜 인국이 음 음 이쪽은 봉쇄 100%고 오케 59% 요거 협상을 아까 그것처럼 해안가를 먹죠 해안가 여기가 여기가 오스만이 먹어서 이름이 좀 그런데 여기가 엘카락이라고 되어 있는게 예수살렘이죠? 질명이 달라서 그런데 네네 예수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먹고 아닐 것 같다고? 데라가 예루살렘이요? 쿠두스가 예루살렘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먹고 맘루까지 연결해버리죠 왕자점 112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네 요거 하나 먹으면 딱 100 하나 빼고 싶다 로제타 하나 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